빨리 엄마 아빠 왔으면 좋겠다 심심해 잘 왔다 왔어? 아빠 저거 해야겠다 아빠 페달이잖아 안녕하세요 제술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올릴 건데요 재밌을진 모르겠어요 평범한 저의 일요일 일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 얼굴은 유튜브 구독자 만 명 4명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늘 저의 하루 재밌게 봐주세요 오 해가 중전이네 하늘이 파랗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 41분입니다 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가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가시거든요 할머니 댁 그래서 이따가 한 서너 시쯤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십니다 방 청소를 할 거예요 어?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어떡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청소를 안하면 제술아빠가 또 제 방에 급습을 하셔가지고 청소를 하십니다 아니 나 주워달라고 한 적 없어 아빠가 더러우니까 죽는 거잖아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청소를 해야겠죠 어! 땀 걸렸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리고 어제 자는데 이게 벽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벽에 다시 붙여줄게요 이 테이프는 종이테이프래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이것은 다 아빠의 양말입니다 빨리 개 버릴게요 얼굴이 내게 차가운가요 꿈같아 땅 붙었다 빨래 저는 왜 세수를 안 할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얼굴에 먼지가 붙잖아요 그게 굉장히 찝찝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청소를 하고 얼굴을 씻습니다 저희 집에 엄청 커다란 카페트가 있거든요 좀 털어줄게요 좀 털어줄게요 제 방에 있는 카페트도 털어줄게요 이참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펫이에요 예쁘죠? 제가 하늘색 보라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카펫도 털었겠다 밥을 먹게.. 아니다 세수 좀 할게요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나오는데 저 세수하는 게 궁금할까요? 잘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찍어볼게요 물로만 씻습니다 저는 세수 끝 음.. 아침 뭐 먹을까요? 밥을 다 먹었습니다.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빨리 엄마 아빠 왔으면 좋겠다 심심해 으아 졸려 마미! 마미! 대디! 아빠 오기 3초 전 3 2 1 대디! 대디! 잘 왔다 왔어? 나 차가워해 자녀 갔다 오셨사옵니까 아버지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잘 있었사옵니다 아버지 저번에는 엄청 오래 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아까워서 나중에 써야지 했는데 이 줄이 망가지더라고요 이런데는 고대로인데 미치겠다 엄마 쓰게 설마? 써서 덩기는 거야 시골 갈 때마다 이거 들고 가는데 요즘에 그걸 들고 다닌다고? 응 아니 이게 다 뭐야? 오마이갓 이거 도댕이야? 이거 도둑이지?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? 도랑 행동 완성 아버지 도와줘 아버지 도와줘 아빠 아빠 보험을 외칠 때 빨리 도와줘야지 그렇게 느긋하게 있으면 어떡해 누구 때문에 급한데 아빠 때문에 급하지 너무 급해 맛있어 선생님 왜 급하겠어 아빠 닮아서 급하지 맛있어? 응 막덩이 다 불어 터졌어 응 뭐 먹어야지 버리면 돼 아빠가 그냥 먹을만해 그냥 먹을만해 뭐만해 눈을 따라 먹어야지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나 퍼주는 거 아니었어? 응 나 퍼주는 점 이 집이나 너무 개인지 이렇게 ioso 다 얼른 먹었어 먹었어. 방금 하라고 했지. 아까 두 개 먹었어. 한 입 드셔. 누가 먹게 말한다, 이렇게. 나요. 육회비빔밥 먹고 싶다. 응? 육회비빔밥. 먹고 싶은 것도 많네. 아니. 아니. 아빠 과자 먹지 말라니까 왜 자꾸 과자 드셔. 왜 자꾸 과자 먹지 말라니까. 안 돼. 안 돼. 아빠 과자. 무슨 차이 간다. 차이 간다. 응? 아니. 소리야. 도라지 까는 거 이렇게. 봐라? 저번에. 근데 까먹고 지금 있었어. 이렇게 해갖고. 배를 갈라. 응. 그래가지고. 리퀴즈. 안 까지는데? 아니. 이렇게 까지. 잘 안 되는데. 되는 거야. 응. 응.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열라고. 응. 좋아. 10시 초로 난다. 아빠 운전하면서 저거 생각해면서 막힌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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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 마주네 아빠. 아빠. 아빠 저거 해야겠다. 아빠 세 다리다. 하하하하. 아빠 소녀시대 다리잖아. 아빠 우리 저거 하러 가자. 아빠 다리 운동해야지. 엄마 두부 어디게. 어제 많이 했어 엄마? 웬일로? 응. 어디서? 아빠는 유산소 운동하면 안 돼. 근력 운동해야 돼. 누구만 닥쳐 먹었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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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